2개, 3개는 안 돼. 3개는 안 돼. 3개 되돌대? 그럼 두 번째 게. 두 번째 게 문제겠구나. 두 번째 게 문제겠구나. 이게 최대한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 3개 있으면 분명히 한 명이 뒤로 깔 거란 말이지. 뭐야. 교"; 또 한챠 것도 왼쪽 2개인 강좌 2개인 Long and B 전부 다 웬.. 11.. 11.. 12.. 11.. 12.. 어.. 갔네.. 맨 뒤에 있어야겠네.. 맨 뒤에 있어야겠네.. 토 나오네.. 다음부터는 딜러로 와야겠다.. 아.. 힐러 오게 함.. 진짜.. 급격이네.. 트렌딘 말고는 힐러가 없는걸요.. 아하.. 아 그러네.. 저분이 힐러 안하면 내가 힐러야되잖아.. 그쵸.. 아.. 딜러할거라.. 기히.. 링봉이.. 아.. 어디있냐 이거.. 여기인거 같은데.. 1번 하나있어.. 모양을 외울 수 밖에 없겠다.. 이거.. 외울때까지 하면 돼.. 어.. 외울때까지 하면 돼.. 수준비 불.. 이거 벽에 부터 해봐.. 완전히 부터 해봐.. 완전히 부터 해봐.. 말이 안 돼.. 세개 중에 하나네.. 가르바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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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맞을거 같은데? 한 번 더.. 가르바이차.. 한 번 더.. 한 번 더.. 아이씨.. 개모네 진짜.. 한 번.. 한 번.. 아니 앞으로 오던.. 시쇼.. 한..개.. 한..개.. 세.. 위.. 이거 뭐야.. 정..히도.. 정..히도.. 오른쪽이 피었어.. 오른쪽이 피었어.. 대명이 가야되네.. 대명이 가야되네.. 여기 한개 놓고..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와.. 아직안이.. 아니야 아니야.. 나만이 밀린다.. 됐다.. 안 됐어.. 아..아.. 아.. 여기가 안 돼.. 킬러.. 아 겹쳤다 이것뿐 아 내가 더 앞에? 헤드 앞으로 갔는데 뭐야? 어? 살려봐 이거 못살렸지 멈춰 멈춰 일단 다 멈춰 피해 어 니지 모르겠지만 여긴거 같은데? B, B, B 앞에 다 보였냐고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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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미쳤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와 이것도 빡스 시체 죽여 시체 죽여 시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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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야 시체 이거 긴장 걸렸다 아이고 오 여행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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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랙홀 블랙홀 본지네 본지네 몬키는 우리하고 같이 오면 돼 같이 오면 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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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거기 가 야 이거 누졌어 거기가 누졌어 일단 살릴게요 본인 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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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랑 똑같이 하면 돼 야 몬키 사귀네 저걸 날아왔네 이걸 돼? 저 깔고 날아왔어 아 그거 3번 그거? 똑같은 거다 빅컨치 아씨 아파 나이스 나이스 아까 마음대로 응 시계? 시계? 일단 좌우로 나갔어 어 좌우로 나갔어 어 좌우로 나갔어 어디셜로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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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업 받고 스파크가 3개였나요? 스파크가 3개 브랜드 버시기가 여튼 그래 아 10 11 아 이거 이거 힐 해줘야돼 죽는다 11에서 12로 11에서 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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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제이섬 넣어주세요 오 나 왜 앗 메나 메나 많이 아 죄송 아 맞네 아 다닐께요 아 이거 크로셔 당국 바로 1, 바로 1 아 맞다 진짜 맞다 일단은 자기 자리 이제 나오지 않나? 이거 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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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막고 자기 자리 갈 준비 빌라님 올라와 오 됐다 한 번 밖에 안 나오지 AC 있으면 되겠다 근데 이거 시계로 빼는 게 아프구나 시계로 한 번 더 아닌가 시계로 콩알탄 콩알탄 시네디언 많이 밀렸었나 라이 라이 그래도 어 그래도 양심은 있지 어 좋아 좋아 몽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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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여기 하나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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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갈거에요 아마 또 똑같은거 또 똑같은거 라이브라 탱벌 탱벌 이거 드시니 좀 더 와야되지않나 아 되네 오 저거 피해 저거 피해 모르면 중앙에 있어 그냥 나이스 나이스 오? 됐는데 시계 괜찮다 이거 이건 뭐냐 이거 뭔데 일단 텐간 넣어볼게요 일단 아 이거 그런다 페이지 변화 페이지 변화 아아 이거 그 뭐야 네오엑스 데스도 있거든요 전제 들고있어 질러 어 나 아까 썼는데 이게 이게 쿵탕 아니야 이게 쿵탕 같은데 있으면 넣어줄래요 전제 좀 넣어줘 이게 물리야 파우라 파우라 이거 에 별로 아프네 파우라 쓴 사람 여기 없어 지금 퍽퍽 없네 여기 뭐 생겼는데 마법심 뭐야 이거 아 원래 그냥 연출이거 아 연출 뭐야 이거 벽에 뭐 생겼어 벽에 이거 뭐 또 산계 하던데 나 산계 해봐 이거 이 직선 이거 아아 아 아크라이네 아크라이네 아처럼 어디서 깔아야죠? 순서대로 붙어진거다 이거는? 네 이건 쉬워 아주 잘 피해봐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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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좀 해줘 힐만 해줘 가운데를 가보시는게 가운데 가운데를 피해 아 아주 잘해 나 오지마 오 돼 돼 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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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또 와요 일단 리뷰 좀 아껴봐 아 씨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3단첩 좀 네 또 와? 미친네 아이씨 아 진짜 돼 이거 광인데? 이거 힐 해야돼? 뭐에서 힐 해야돼? 3단있어 3단있어 힐 해야돼 힐 해야돼 힐 해야돼 힐 해야돼 힐 해야돼 이거 더 줄래요? 뭐야? 딜러리 아 잠깐 이거 피하고 주황 쓸거에요 이거 주황 쓸거에요 주황 쓸거에요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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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 깼다 제발 제발 아 씨발 깼다 아 이게 뭐였어 아 이따께 공약? 이걸 이걸 49번? 제가 우상 몇개 줬는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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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개 줘 두개 줘 아 두개다 아 근데 두개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걸 49번 덕계라고? 점성 점성 점성이다 점성